NHN 엔터테인먼트가 NHN으로 사명을 바꿉니다. NHN 엔터테인먼트는 29일 성남시 분당구 판교에 위치한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제6회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정관계정을 통해 사명을 NHN으로 변경한다고 밝혔습니다. NHN 엔터테인먼트는 내달부터 NHN 그리고 NHN 주식회사로 사명을 바꿉니다. 영문명으로는 NHN 코퍼레이션으로 변경됩니다. NHN은 지난 2000년 한게임과 네이버가 합병하며 포털사업을 중심으로 한 IT 비즈니스와 게임사업을 영위했습니다. 2013년에는 NHN 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로 다시 분할됐습니다. 이번 사명전환은 NHN 엔터테인먼트 설립 6년차를 맞아 기존 게임과 핀테크 사업 외에도 클라우드, AI,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에 부응한 핵심 기술 발전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한 새 출발 선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5차 산업혁명에 부응해야 합니다. 아멘